아 이런 우선 예전에는 군중에서 나 볼 수 있던 아주 화려한 의상인데요 멋진 휴전 한복으로 인사드릴 가수는 우리 통일예술단체의 단장님이십니다 유영심 단장님께서 준비하시더라도 한 많은 내층쭌니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마냥 내 창조나 한 마냥 내 창조나 무정감에 둘러갔구나 자식아 잘 되라고 험한 세상 살아왔는데 이제는 또 침침 귀도 멍봉 아픈 곳만은 남아있구나 한 마냥 내 창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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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 모아 밀었었는데 두 손 모아 밀었었는데 이제는 허리 어깨 무릎 팔다리 한 마냥 내 창조나 한 마냥 내 창조나 한 마냥 내 창조나 이제는 또 침침 귀도 멍봉 이제는 또 침침 귀도 멍봉 이제는 또 침침 귀도 멍봉 하픈 곳만은 남아있구나 아 내 청춘 어디 갔드냐 다 많은 내 청춘아